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많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G20에서 위장극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G20에서 마지막 스피치에서도 아베 존이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이러한 자유무역에 욕행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유럽 쪽의 언론들도 중국 언론들도 아베 정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 기조와 관련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를 왜 견제 보복으로 나서냐? 이런 부분이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현재 아베 정권을 비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복이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일본 언론마저도 그런 것인데요. 아베 총리가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뭔가를 조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도 상당히 이상한 말이고요. 일본 정부는 잘못이 전혀 없다. 한국 정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라. 이러한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태도는 이것은 외교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반결은 이르시의 감정기가 불의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결로 문의 이곳을 현재 피치류인 진짜 전통적인 코스가 아니에요. 피치류 아베 정권은 이르시의 감정기는 합법이다. 이게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절대 불의법이었다라는 이런 반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배후에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베 총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과연 그러면 일본의 일반 국민들도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행한 어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든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경제 보복이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뿐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저도 몇 사람 접촉했는데 그냥 왜 싸우냐고. 사이좋게 가야 되는 것이 이웃나라 길이의 도리가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 70%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 세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베 정권이 아닌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우리 정부도 이제 맞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일본의 조치를 보복성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경제부총리는 상응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WTO 제소 말고 딱히 일본에 대해서 취할 만한 제재 조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에는 이의식의 그런 보복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의뢰가 되는 부분은 이에는 이의라고 하면 한국도 똑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판결의 전단성,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극세사회에 좀 더 소리 높이 소름용해 나가고 그러면 일본인들도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일본 정부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전단성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일본이 보복으로 나서면 이게 한국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는 부분,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외교 보호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서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전도 여러 곳에서 인식하였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오르바른 말을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그 윤리적으로 봐도 아베 정권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잘못한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족하여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맞보복을 해서 상황을 고조시키는 게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국민 감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뭔가 예를 들면 일본 자동차를 불매운동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의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이 또 일반 일본인들을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역시 아베 정권이 옳다. 감정적인 대응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자미원 선거에 자민당으로 치고 내러 가는 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일본이 우리한테 가한 이 수출 규제 조치 우리는 당연히 피해를 받겠지만 우리만 피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도 부메랑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아베 조치의 이러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반응은요. 현재까지는 버스 언론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대응을 했다. 이런 게 지배적입니다. 물론 뭐라고 할까 칸약의 차이라고 할까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베 정권은 더욱 자민당의 기관지 같은 주간지라든가 인터넷 침묵을 통해서 이번에 아베 정권의 조치는 옳다. 이러한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사실 일본이 중국하고의 갈등에서 비슷한 식의 조치를 당했었죠. 중국한테 그래서 생각으로도 갈등이 있었을 때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죠. 히토류를 금수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히토류를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반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일본 쪽에서 이번에 세 가지 소재는 일본이 세계 최하의 90%를 갖고 있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디냐 이런 부분도 자제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어떤 일본의 비판이 좀 논리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정권이 달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베 정권이 아니라 그때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지지를 신봉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많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G20에서 위장극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G20에서 마지막 스피치에서도 아베 정리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이러한 자유무역의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유럽 쪽의 언론들도 중국 언론들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1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라고 해요. 그 참의원 선거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연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치는 단기적으로 보면 참의원 선거를 순위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또 남북 간이 평화로 갈 때에 이제 일본의 영향하여서 벗어나기 때문에 때리자. 이러한 장기적인 것이 이게 일본 정부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베 정권이라는 특수한 포스 중에서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비주류의 포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포스는 한국과 의혹 관계를 가지려고 일본 쪽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현재의 비주류 아베 정권은 그런 식으로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문제를 더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기적으로는 참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에 일단 활용하려고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면이 있다면 만약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게 되면 조금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보다 지금 언론에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곳은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일부 흡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비판이 너무 강하면 득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을 식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득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으로서는 언론들도 응원해줄 줄 알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이거 끝난 후에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혹시 아베 정권이 승리했다면 더 강한 보복 조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사카 교수님은 일본서 태어나셔서 교육을 받으셨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예측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번 한일 갈등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베 정리는 지금 공항국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일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일본 쪽의 지장 그대로 계속 미루고 나간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정권의 문제 이상으로 어느 정권이든 지금 아베 정권하고 이러한 상황에 가면 다 똑같이 부딪힙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그룹복하는 거죠. 한국이 그룹복해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진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현재 와 있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참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패배할 때에 더욱 우리가 유리한 한국이 유리한 고지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번 상황에 대해서 명분도 살리고 또 신리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죠. 아까 전화 인터뷰도 하셨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면 4개월 정도는 지금 최고가 있다라고 해서 4개월 정도의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 이내에 뭔가 새로운 극면이 나와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쪽의 전단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일본 쪽에 우리가 보면 왜곡되어 있는 이야기를 마치 전단한 것처럼 매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가만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이 우리의 전단성, 대의면분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볼 때 일본이 정말 일본 말로 말하면 이지메하고 있다. 이지메, 괴롭히고 있다. 한국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아베 정권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일본 정권은 세계적인 특히 소양 국가들,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견해에는 달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베 정권도 일보 혹은 이보 물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맞대응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이 더 좋겠군요. 그렇죠. 안녕